네 우리 양명순 가수가요 지방에서 오늘 왔는데 지금 피를 맞고 와가지고 아직 감기 기운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노래 잘했습니다 네 잘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점수로 좀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좀 피도 오브해서 제가 후원 점수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95점 그래도 우리 95점? 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이고 95점이면 뭐 네 100점이나 만점이나 마찬가지예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양명순 가수가 아 또 우리 한국 가위방송 홍보 가수지만 네 또 행사 때마다 후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양명순 가수에 과일을 다 가져왔어요 아 아까 그 과일이 그거였구나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마시는 음료수도 가지고 이런 분들을 복을 줘야지 누구를 복을 그렇죠 거기에 제가 5점을 더 드려서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명순 가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보내시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수원 엠스님 네 다음 또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누구시죠 다음에 나오시는 가수분은요 조맹선 가수님이세요 네 네 네 보험을 잃어 누구나 다 갖고 있겠죠 그죠 보험을 잃어 그리고 정거장 이 두 곡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조맹선 가수가요 한국 가위방송에 카메라 감독이 아 그러세요 잘 봐야 되겠네 나 이쁘게 좀 찍어주세요 우리 그 한국 가위방송에 우리 회원이 지금 만 2천명이거든요 그 회원님들한테 매일 이렇게 이렇게 사실 봉사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찍어서 그분들을 이 땅에 묻히기 전에 이렇게 가수를 등 닫으시고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추억을 남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근데 우리 조맹선 가수가 네 조맹선 감독님이시구나 네 우리 조맹선 가수가 약 한 30년간 이렇게 봉사만 하죠 특히 치매 노인 양노원 요양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되 호박이 너 골치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토닥듬어 복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 한국 가위방송이 어떤 방송입니까 우리나라 한국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있는 방송국이 한국 가위방송이에요 네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한국 가위방송 이런 방송국이 한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여지가 못 들어갔어요 여지 밖에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도 어제 전화 오고 미국 버즈니아주에서도 전화 오고 칠레에서도 전화 오고 한국 가위방송 언제 그리고 어저께 광량에서도 전화 왔어요 광량 아셨어요 행사 언제 한 번 와서 우리 가수를 데리고 해주려냐고 저는요 내로는 차비는 내가 백만원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백만원 가지는 안돼요 지금 이제 프레미엄 올려서 제 한 삼백을 줘야 돼요 우리 가수들 열 명 데리고 할게요 그랬더니 한 5월달에 나를 잡겠다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네 그 사회복지계 강량인 사회복지과 과장님이시래 아 그러셨어요 큰일 났어요 5월달에 우리 행사가 또 많아요 뭐 어떡하지 한국의 방식이 떠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네 중국에서 지금 협회가 들어오는데 네 우리 조명선 가수 보시고 네 저는 우리 조명선 가수님한테 네 또 하나의 타이틀 그거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추억을 만들어 주는 저희 감독님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저희한테 추억을 만들어 주는 이게 얼마만한 큰일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실행하시고 행해해 주시는 분이 없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 김선 가수님이 좀 말을 좀 잘하시는 거 같더니 아까부터 아까는 처음엔 좀 좀 막히신 거 같은데 지금은 너무 잘하시네요 더들떨었어요 무슨 뭐 무슨 강사님 같으시죠 강사? 예 조금은 뭐랄까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앞서진 줄 않나요? 맞나요? 아 그러니까요 이게 MC님은요 막히면 안 되거든요 손손손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많이 봐주세요 우리 조명선 가서 모셔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정한 남성님 유튜브 축하드립니다 대박나세요 사랑합니다 대박나세요 사랑합니다 카나 불구 태양 끄어 암 chrome 저는 glad 나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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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랑해요 고긴 묵힘이도 내한 창의 내가 내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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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